안녕하세요. 고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한의 기물이 변변치 않죠? 양상의 포하나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? 이기는 방법을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기물이 변변치 않은데 지금이 딱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상대의 마감이 나오면 골치 아파지죠? 그래서 막기를 막아둡니다. 그럼 상대방은 부동수죠?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이 포가 움직여야겠죠? 이렇게 움직여서 이 자리에 갑니다. 자 이 포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공을 내려놓습니다. 이 수소는 빠지면 안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포가 이쪽으로 오고요. 저 말을 잡으러 갑니다. 말을 잡고 다시 후퇴했다가 장군을 치면 외통이 되겠습니다. 알고 나면 간단하죠? 상으로 이쪽을 갖다 막아오고 이 자리에 공이 내려놓고요. 왼쪽으로 넘어왔다가 말을 잡으러 갑니다. 말을 잡고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장군을 치면 외통으로 이기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의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